어! 어! 네오야! 잠시만 이거 자세가 자세가 좀 야 네오야 가까이 오지 말아볼래 일단? 나 좀 자세가 좀 방금 좀 이상했거든 러나 여러분 오늘은요 네오랑 슈퍼 버니맨을 해볼 거거든요 슈퍼 버니맨 토끼 오토구 하는 게임인데 이게 같이 하는 게임이라서 예전부터 네오랑 같이 하려 했었는데 못하다가 오늘 네오가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10시부터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네오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네오야 나 방송 켰어 이거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더라? 어 네오다! 네오! 나 이거 준비 됐어 I'm ready 두 개째 디코 시절 좋아 가겠다 이 말이야 어 됐다 짜잔 언니 하이 언니 오셨어요? 왔습니다요 언니 해보시죠 저 근데 이거 아예 처음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언니 저도 처음 해봐요 오케이 이거 같이 하면은 같이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듣긴 했는데 아 진짜요? 아 뭐라더라 이거 뭐 싸운다던데? 아 싸운다고요? 친밀 더 파탄나는 게임이라는데 댓글에서 아 진짜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맞아요 자 근데 이거 조작 키가 뭐야? 어머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화면세 배워보자고요 오케이 아아 화면세 배워보자 어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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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오야 잠시만 이거 봐봐 뭐야 자세가 자세가 좀 야 네오야 가까이 오지 말아볼래 일단? 아아 저 좀 자세가 좀 방금 좀 이상했거든 오 너 빵을 꼈 너 파는 빵도 어떻게 꼈어? 아니 그거 위의 키 누르면 돼요 점프해 점프로 오 오 오 오 얘 잠시만요 당근 여기 있는데 당근? 아 이 당근을 저 회우리로 옮기면 되나보다 잠시만 어 오 잠시만 어 아 잠깐만 어 내가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잡아요 이거? 무슨 키지? 자기야 라고 하면 만원 네오야 혹시 자기야 한 번 가능하니? 자기야 해주시면 자기야라고 하면 만원 주신대 제가요? 어 안돼 여러분 여러분 네오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꼬시죠 이거를 어 너 잡힌 것 같아 내가 넣어줄게 잡아봐 잡는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잡는 키가 뭘까 잡는 키가 뭐지? 쉬프트? 쉬프트? 오 오 오 오 손 움직인다 오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잠시만 아니 봐요 야 잠시만 나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언니 일어나야 돼요 뒤 잠시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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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x2 자 네오 가보자 날 따라와 이거 아니야?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당근 먹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당근이 어디 있었어? 어? 잠시만! 나 배 방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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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놔! 어? 일로 와! 일로 와! 난 도와주러 갈까? 오! 왔네 왔네! 오! 오! 네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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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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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일로 와! 야! 넘어가! 넘어가! 내가 버티고 있어! 나 버티고 있어!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빨리 가! 빨리 가! 앞으로 가 빨리! 빨리 가! 내가 지금 손 부들부들 닮아서 지금 버티고 있어 빨리! 빨리 넘어가! 넌 가져야 내가 할 수 있어! 언니! 어? 한 번만 죽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못 들어왔니? 언니! 한 번만 죽어주면 안 될까요? 야! 너도 나한테 자기야라 해봐 그러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그냥 해줄 순 없다! 자기야! 어깨! 오! 오! 잠시만! 언니! 오! 잠시만! 오! 잠시만! 너 뭐야! 내가 영이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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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오! 이게 사람이 이래서 평소에 아! 반칙인데! 네! 감사합니다 만원! 뭐 내가 뭐 구해줘마라! 언니 구해줘요! 네오야! 네오야! 언니! 오! 어머 내가 구해주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내가 안 구해주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오! 오! 잡아! 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오! 다시 가보자! 자! 가보자! 네오야! 아! 언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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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봐요! 당근 밑에 있어! 당근 밑에 있어! 아! 내 엉덩이 잡지마! 내 엉덩이 잡지마! 내 엉덩이 잡지마! 어!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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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좀! 오! 깨! 어! 어! 꺼지지마! 당근이! 당근이 잠깐만! 당근이! 오! 오! 내 웨야! 내 웨야! 이리 와! 당근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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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언니 방금 잡아! 야 우리 스포츠단 아닌? 이 정도? 이거 왼쪽 가야 돼! 왼쪽! 오! 뭐야 방금! 뭐야 너! 나 왜 어떻게 했어요! 너 뭐야? 너 왜 거기서 뭐해? 잠시만! 오! 오! 어? 어? 대지야! 저거 헤어리가 사라졌어. 뭐야 언니 어떻게 했어요? 몰라. 나 뭐 이 게임 약간 소질 있는 듯? 어? 내가 잡아줄게. 이거를.. 오 됐다x3 가자. 오! 대효야 무슨 일이야? 알겠어요. 어? 대지야 아이.. 에이.. 일단 잠시만요. 오케이. 네오베 쿠션 좋다. 어? 아아악! 오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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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잠시만. 아.. 다시 다시. 언니 좋아요? 좋아 좋아. 그대로 가자x2 언니 여기서 놔야 돼요. 오케이x2 나왔어. 오케이. 살짝 오른쪽 귀 누르고 점프하시면 돼요. 살짝 오른쪽 귀! 아.. 오.. 안 돼. 너라도. 오? 아니 재밌다 이거 오 고마워 잘 가요 오 됐다 됐다 잠시만 아니 와요 아니 왼쪽 키 눌러봐요 왼쪽 키 왼쪽 키 오 됐다 저 잘 건너가요 나 떨어지기 싫어 내호야 아니 떨어지기 싫어 오오오 안 돼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돼 놓지마 놓지마 내호야 놓지마 안돼 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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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제 머리 좀 씻어줄래요 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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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우리 좀 쫀다 가보자 어? 괜찮아? 어? 잠시만요! 여기 아파x3 안 돼! 아... 이거 이 게임 너무 잔인한데? 어? 잠시만! 내가 잡아주겠어 어? 잠시만요? 이걸 누르고 언니! 저를 밀먹... 잠시만요! 어? 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 이 다리를 그러고 아니, 제 얼굴을 그렇게 발로 차시냐면 잠시만 기다려봐 언니!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저한테 싸인 거 맞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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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올려줄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잠시만!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내 머리 너무 아파! 내 머리 너무 아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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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어? 잠시만! 아니, 같이 가요! 언니! 같이 가요! 아니, 안 돼! 나는 살아야겠어! 나 올라갈 거야!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야! 잠시만 기다려봐! 언니! 안 되겠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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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아, 이거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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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걸 성공한다고? 어! 뭐야, 왜 내 거 잘해, 갑자기. 오! 왜 잘해?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떨어? 뭐야, 왜 이렇게 떨어? 으앜! 어? 왜 이렇게 애가, 거의 뭐 지금 뭐, 감전 됐는데 애? 어? 왜 이래 떨어? 가보자, 가보자! 우와! 와! 자! 어? 어? 아크로바틴! 아, 아크로바틴! 됐다! 어? 언니 가요! 언니 가요! 가보자 이걸 잡고 오 사라졌다! 이거 뭐야 뭐야 우리 잡았다 잡았다 안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죽었으면 됐어 오? 잠시만 이러면? 언니 시체를 발로 차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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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당근, 어, 어, 아, 20초만에 이걸 성공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아, 팀원이 죽으면 사라져요? 언니, 저희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오케이, 나 떨어질게, 떨어질게 왜요, 왜요, 왜요? 왜? 너 죽은 거 아니야? 저 안 죽었는데, 언니? 저 앞에 있었어요 아, 난 피칠갑이길래 이미 바닥출혈로 죽은 줄 알았어 어어어, 드디어 어, 어? 언니, 우리 이거예요, 우리 이거야! 우와, 됐다! 어,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잡았다, 같이 가자! 어? 어, 됐다! 어? 아, 너무 힘들다 어, 언니, 저희 그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야, 그래도 우리 꽤나 잘했는데? 뭐, 뭐 좀 하는데요, 저희? 뭐 어쩔? 아싸, 저희 좀 잘하죠? 흠, 이 정도는 뭐 쉽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 이거야, 저희? 내가 모르고ksen discuss개념